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게임, 이번에 할게임 바이더스 게이트 2 Shadow of M 이라는 게임이구요 어제 하던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던거 이어서 진행을 할건데요 와무의 모험 5장 85일 지금 바이더스 게이트 2 3개에서 85일이나 있었네요 생각보다 게임이 기네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영웅전설이나 이런거보다 더 긴거 같아요 영웅전설이나 악티러스 이거보다 좀 더 긴거 같습니다 그냥 메인캡 분량만 보면 그렇게 긴거 같진 않은데 서브캡까지 합쳐서 하면 좀 길죠 확실히 실버드래곤 어제 실버드래곤 만났었는데 이 친구의 R을 찾아달라는 퀘스트를 하나 받았었구요 그리고 드로우 지금 5장 지금 다크 언더인가? 여기 와가지고 드로우도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흑인도시죠 흑인도시 다크헬프 도시 다크헬프 도시에요 자 여기 안으로 들어왔 봅시다 여기 주변에 있다고요 아 선수집에서 한번 자어가야되지 생각해보니까 선수집에서 한번 자어가야된다 언더다크구나 언더다크 드로우 바텐더 욕정의 방? 재미없게 왜 그러시오 어리석긴 여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드로우들의 영웅을 위한 곳이오 서로 흥분된 상대를 만난 드로우들은 침실로 와서 오일마사지나 그밖에 하고 싶은 짓을 아는거지 그것도 싫다면 전투를 위한 결투장과 노예의 폭발룬도 있어 뭐? 노예의 폭발룬은 뭐야 도대체 비가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오 또한 전승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드로우들도 많소 이 도시의 전통이지 노예를 폭발시켜버리는거야? 아 엘스트니 안녕하세요 왕족밖에 없어? 30골드 안해야돼? 이 더러운 자식들 뭐 이렇게 비싸 일단 여기서 한번 자자 파티원들 빨리 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자고 한 다음에 갑시다 게스트하우로 출발하자 아무것도 이상한거 보고 있다고요? 이사하면 치과가야되는데 자 숙박 한번 해주고요 숙박 한번 해주고 여기서 뭐 파는거 있나 한번 볼까? 타슬린, 바라그 님칼리자 스조드린 자 일단 친구들 꺼지래요? 다 당신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난 살아오면서 참 많이 죽었어 남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업적이 없는듯한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오 전투에 숙련도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난 가보겠소 스, 스조드린한테 한번 말 걸어볼게요 스조, 스조드린 반갑소 남자친구 나는 스조드린이고 투기장의 관리자여 여기서 노예 짐승들과 용기있는 전투를 보여줄 어 보여 롤스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들에게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어 당신이 강해보이는군 여러 끔찍한 괴물들이 포획되어 당신이 가할 죽음의 의격을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아겠다는 말이오 자 아 당신이 이기면 당신은 나와서 250골드의 상을 받게 될거래요 오케이 한번 붙어볼까? 뭐야 허접인데? 그 이딴 놈 상대하라고 지금 날 들여보낸거야? 아 영광은 당신의 것이오 남자 나는 데몬앱의 여왕께서도 당신께 웃어주실거라고 장담하겠소 운벌크 따위 상대도 안되는군 자 여기 보상이 있소 나바수? 하계에서 온 끔찍한 나바수래요 나바수 한번 잡아보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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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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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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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로 한번 써주고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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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수도 별거 아니네? 그냥 잡네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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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수를 물리쳤다고? 축하하오 남자 당신의 싸움은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였소 여기 500골드가 있소 계속할 생각이오 상어 악마 흑히 어 흔히 사우 악인이라고 부르는 족속의 왕자가 있소 어 오케오케 내가 하겠소 아 덤벼바 폭주가 끝나기 전에 내 적을 없애버리고 어 없애버리겠습니다 폭주 끝나기 전에 빨리 죽이자 폭주 뭐야 허접인데? 경험치 2000 2000 밖에 안주네 어우 몰래 난이도 낮췄다고요? 난이도 매우 어려움입니다 난이도 매우 어려움이에요 매우 어려움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가있죠? 여러분들 스카이림으로 치면 레전더리 난이도에서 지금 하고있는거에요 상어 악마도 물리쳤군 오늘은 거미여왕께서 당신에게 미소를 보낸 모양이오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건 사랑이 좋겠군 수많은 약한 어 약한 드로우들이 그 괴물에게 죽어갔지 그걸 자기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어서 잘 됐소 오오 무슨 누에 어떤 생물이오 아이타이런트? 남자 언더다크의 숙적이지 어허 투기장에서 한번도 진적 없다고? 오케오케 기다려봐 나랑 만나면 지겠네 저 아직 저를 안만났으니깐 계속 이기고 있던거죠 저를 만나가지고 지게될겁니다 여기 약간 내 아레나같은 전투하는곳이 있는데 투기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숙박해주고 죽여버리겠습니다 버프 싹걸고 가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성가 없네 성가 써주고 축복 써주고 죽음 방지 써주고요 죽음 방지 써주고요 슈피트 판.. 어 환경 아그로부터 보호 써주고요 슈피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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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노예하고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노예하고 한번 싸워볼게요 군대봐 뭐야 비올더야? 자 비올더네요 비올더는.. 어.. 어.. 샛별 끼고 잡으면 되죠 샛별 끼고 샛별 끼고 죽여주도록 합시다 자 호텔이었네 벙어 기사님 안녕하세요 치토매틱 안썼는데요? 저는 티서치 씁니다 티서치 당신 당신 아이 타이런트를 죽였군 당신 분명 어머니 로일스께서 당신에게 내려주신 어떤 잔미도 받을 자격이 있어 자 여기 천고일들을 보상으로 받으시오 나는 이제 왜 데스파나 가문이 당신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겠소 나사드인이지만 분명 당신같은 능력있는 남자는 어떤 가문에라도 힘이 될거요 불행하기도 내 우리 안에는 더이상 싸워요 전투 노예가 없어 당신이 적이 될만한 것들이 많이오 아마 당신이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내가 모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소 됐소? 당신 이 지역의 드래곤에 대해 알고있소? 자 섀도우 드래곤 은색괴물이 내려왔을때요 당신이 투기장에 들어가면 나랑 싸울 수 있을거요 어 나는 당신 기술에서 상대가 안될거야 남자 만약 당신이 그렇게 피를 보고싶다면 나는 오래로 가서 뭐가 더 있는지 살펴보겠소 당신이 적당한 놈으로 도망가버리는데? 걱정이네 저거 자 잎닌한테 한번 말 걸어볼게 잎닌 아달룬 죽일건가요? 아달룬이 그 그 실버드래곤이죠 실버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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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죽이려구요 일단은 깨주고 난 다음에 죽이려구요 그 아예 아예 얻고나서 그거 실버드래곤 아예 얻고나서 그거 네 죽어난 다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드로우들은 지상에서의 우리 정복에 대해 우리 정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모입니다 아니요 우리 과거의 어두운 이야기들 하거나 오스나사 최초는 이곳에 관습이랍니다 최초? 그렇구나 우스나사라는 곳은 최초를 뜻한대요 처음으로 우리가 모인 곳 가깝진 않지만 그나마 가장 가깝죠 지상으로 향하는 통로는 이곳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은빛야수가 그것을 지키고 있어 접근할 수 없죠 은빛야수? 오케이 가보겠어 그쪽은 뭐지? 여기도 뭔가 싸우는 데인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싸우는 데인 것 같은데? 바라그한테 한 번 가서 물어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자 얘네들한테는 네 뭐 해도 별거 없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뭐 들어갈 수가 없는 어 들어가도 뭐 할 거 없는 것 같고요 임칼라자 얘한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롤스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롤스는 자부심 강한 신이래요 어둠의 천혈에요 데스파나 가문 이 지역의 드래곤 고대 은빛의 야수 아달론이요 몸통에서 통째로 뽑혀졌대요 심장이 네네 맞아요 스팀에서 2만원에 팔아요 2만원에 이거 스팀에서 2만원에 팝니다 좀 더 최근 소식이 있어 아마도 당신은 그녀의 아래 대해서 들었겠지? 응 나는 지상으로 가는 동료가 어 통로가 다시 열렸다고 들었어 최소한 대모님은 확실히 확실히 그렇게 와 믿고 있어 그들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거든 아달론이 죽었다고? 안죽었잖아 있잖아 오오 들어 봅시다 운막을 지었대요 운막 풀집에 옥자를 두지마라고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뭐야 죽여버리겠다고? 지들끼리 싸우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 타슬린이랑 메리나 메리니드랑 싸우네요 아이고 죽었어 불경한 녀석이 있다고 죽여버렸대요 디옹 무서운 녀석 여기는 그냥 살인이 판을 친다고 그랬었죠? 약간 도둑게드나 아니면은 해적 있는 데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아이고 육정의 방도 있고 자 이제 선술집에서는 얻을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메인캐스트 진행하러 갑시다 드로우 도시 안에서 여기 시녀 시녀 도시 입구에서 그 한 시녀를 만나 그녀에게서 추가적인 지시를 받게 될 거래요 자 시녀를 만나러 갑시다 그러면은 시녀 만나러 고싱 소비집은 원래 그냥 잘려고 들렀던 곳인데 내 투기장이 있어가지고 투기장까지 다 깨버렸죠 투기장까지 다 깨버렸죠 호라 호라 도구다아 기믹가이 뭐야 부문하고 있어? 비타 모트 윗리 저층인가? 입구 주변에 있다고 그래 아쿠 아쿠 아쿠은 좋소 당신이 계속해서 명령 받은대로 시간에 맞게 행동한다면 오스트나사에서의 당신의 시간은 훨씬 더 괴로운 것이 될 거요 말했다시피 한 대모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내렸소 임린님 롤스의 총회를 받으신 분이요 이들은 체드 나사드에서 온 여행자들이고 큰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얘기는 지금까지 증명되었다 체드 나스트의 베드린 그래서 내가 비차한 노예로 팔리거나 여관에서 여운거리가 되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내 자리는 없어 넌 정말 운이 좋아 우리의 가장 쓸만한 전사들이 준비를 해 다음 곳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인지 자연스럽게도 대모님께서 널 쓰시기로 마음먹으셨다 유일한 기회를 잘 잡아라 벌레들아 그리고 대모님을 실망시키지 마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벌칙은 정문에서 잡혔을 때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솔라우페인 빨리 하도록 해 남자 거미왕께서 여왕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여기는 여성상의 사회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보이죠? 약간 이제 페미가 내 완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 당신은 일리시드를 말하는 거야? 그렇소 나는 그들을 알고 있어 흠 혼란이랑 지배 같은 거 막 걸어 뇌 삼키는 애들이죠? 그들은 그 딸을 그들의 도시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린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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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는 그녀의 장려를 디바우러 어 디바우러들의 간식거리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 우린 실패해서는 안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애들이? 오케이 네 데모의 딸을 사로잡은 일리시드 몇 놈을 기습해야 하는 거로군 터널은 언더다크 주동굴의 남동쪽 구석이 있다고? 얘네들 다 죽인 거 아냐? 아 네 형김에 영정까지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더불어민주당 흫 은 아니고 네 나이키에요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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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나이키 열두 시간 안에 일리시드 동굴에 입구로 와서 나를 만나야 할 것이오 그 이상은 안 돼요 늦지 마시오 아 치루엣님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얘네들 다 디바워러드 그 남동쪽에 있다는 거 다 잡은 거 아닌가? 내가 그냥 가면서 다 털었던 거 같은데 걔네들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애들 장비가 다 달라졌다고요? 그쵸? 장난 아니죠 미쳤어요 지금 딜 와무 지금 힘 21입니다 장난 아니죠 미쳤어요 지금 딜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 발더란에 투구 주문 수호 아물렛 치타의 발 설이 거인 힘의 요대 재생의 반지 불집의 반지 발더란의 망패까지 언더다크에서 나오는 언더다크에서 나오는 언더다크 전용 장비 요거 네 판금 갑옷 같은 거 좀 끼고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끼고 있으면 좀 네 덜 아프거든요 요런 거 엘프 사슬제 갑옷 네 언더다크 지금 드로우 도시에 와가지고 거기서 메인캐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동쪽으로 가라고 했었지 요기 아냐? 요기? 오 쉿 오 어 뭐야 해피파드 못쓴다고요 알고있어요 죽었네 근데 틈자라 하자마자 죽어버렸네요 아 저기 저기 있는줄 몰랐네 적들이 계속 리젠이 돼요 치사하게 여기까지 일단 이동 일리시드 도시 입구 근처에서 솔라워페인을 만나라고? 여기 아니고 마을안에선가? 주동굴지역이 여기야? 자 허상 한번 써주고요 써주고 시작를 잡아줘요 여객놈들을 좀 쎈데? 다 잡았죠? 좀 쎄긴 했지만 다 죽였어요 불의 스펠 뭐있냐고요? 저요? 지금? 불의 스펠 없네요? 지금? 낄 수가 없어 어 뭐냐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아직 예스 구랩 스펠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레곤의 숨결 와 이거 뭐냐? 짱인데? 댕기피어 하염피해 전기피해 독피해까지 와 오지고 지리고 내리꼬 자 듀에르가의 야영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동쪽 터널 여기 주변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구나 자 솔라오페인 있는 데까지 일단 왔죠 애들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줘 아니? 좋소 도착했군 나는 내가 이 벌어진 바이들 사이에 숨어서 언제까지 당신을 지들해야 한지 슬슬 궁금해지던 참이었소 하지만 당신은 더할 수 없이 시간을 잘 맞춰왔소 나는 일리시드들의 범위 안에 들어오리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아스트라이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을 거요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어 베드린 빨리 말하시오 누굴 구출해야 되냐 파에르 아줄레이스 데모의 장녀 파에르를 구출해야 된대요 어? 뭐 여기 적들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뭐지?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아 잠깐만 나 세이프 안 시켜놨다고! 왜? 맞다 일단 민식이 빼고 다 살았죠? 네 민식이 빼고 다 살았어요 말야 나의 붙잡은 녀석들이 맞췄네 박살이 난 것 같고 흠 귀엽고 일리시드 도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말이야 반갑군요 파에르 아들 레이스 따님 다치지 않으셨는지요? 이제는 나는 나는 체드 나사대 베드린이요 정말로 이방인이라고? 정말 기이하고 호스트나사로 돌아가게 되면 너와 나는 좀 더 이야기해봐야겠어 나 혼자 도시로 돌아가서 데모님께 너의 성공적인 봉사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다 솔라우페인 넌 쓸모있으면 증명했다 감사를 받아도 될 것이다 혼자가 돌아갈 생각이죠? 안 돼요 또다시 위험을 다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책임이 너의 감동적인 관심에는 감사하지만 나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솔라우페인 그리고 이건 내 명령이 있나? 그러니 내게는 선택권이 없어 잘했거라 그냥 가버리네 근데 이거 민스크가 죽어가지고 제가 볼 때 로드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 젠장 건방진 창녀 거미왕께서 그녀의 검은 심장을 물어뜯기를 나는 그녀를 따라가야겠어 그녀의 지나친 자신감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말이요 혼자서 도시를 돌아가시오 베드린 도시 입구에서 당신을 만나겠소 저장좀 하자 저장을 못하게 질사람이 왜 저장이 안 돼 저장 애가 죽어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 건가? 일단 그냥 로드하자 여기서 말걸기 전이구나 오케이 일단은 세이브 해주고요 일단 굼들을 소환을 해 주십시오 일단 굼들을 소환을 해 주십시오 일단 굼들을 소환을 해 주십시오 축복 써주고요 축복 써주고요 공포자함 공포자함 모든 것을 소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능이 더 궁금해요 암으로부터 보호 써주고요 그리고 상상된 가속 써주고요 필요하다고? 너의 포인트! 내가 널 훔쳐!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좀 기다려주면 되죠? 가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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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버프 다 걸고 난다 싸우니까 쉽게 잡았죠 이거는 이렇게 끝내줘요 잠깐만 민식이 왜그래 민식아 왜그래 왜그래 집에 걸렸어 아 이 뻥청한 자식 저거 뭐하는거야 집에 걸렸어 아 민식이 집에 걸려가지고 죽었네 집에 걸려가지고 애들을 때리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때려도 되네 속박 저항 같은건 없어요 속박 저항 저 속박인데 속박을 갖다가 저항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그냥 마법 폐지 말고는 없나봐요 걸렸을때 마법 폐지해주는거 말곤 없나봅니다 속박을 저항시켜주는게 없나봐요 응 예스 소름돈이 아니라 예스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예스 빌 난 준비될 책임이나 좋은 게 없어 너무 sleepy 영잉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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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되겠죠? 경로 미리 켜주고 손돈 명령으로 해방 가능하다고요? 아 그래요? 손돈 명령을 해방 민식이가 내 완전 투덜이네 쏴봐 아 이번에 제가 그거 걸렸네 잠깐만 애들 뒤로 빠져봐 야 민식이 또 죽었어? 이거 네 애들 뒤로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와모 혼자 들어가서 싸우는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와모 혼자 들어가서 싸우는게 낫겠다 정로로 그냥 다 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Ceb Tapi 면모 하 -, estim peers 지민합니다 여기서 혼자서 싸우는게 낫겠습니다 혼자서 싸우는게 나을꺼야 애들 가서 걸고 나머지 애들 뒤로 빠질께요 나머지 혼자 싸우자 민식이야 너무 내 트롤 뜻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빨리 자 이번에 이길 수 있겠죠 혼자서 싸우는게 나을꺼야 아 훨씬 쉽게 잡네 나머지 애들 돈 하나도 안돼 그냥 내 암호 혼자서 다 썰어버리는게 훨씬 쉬운거 같애 다들 트롤러들이야 이거 자 다 박살내는데 성공을 했구요 자 이제 돌아가가지고 어 마을로 돌아가줘야겠죠 마을로 돌아가면 되겠지 도시 입구에서 만나자고 도시 입구로 가자 여기까지 이동해줍시다 와 속도와봐 도시 입구 도시 입구 도시 입구 도시 입구 파이르의 무사 기환을 걱정했던 걸로 중분하오. 당신들까지 염려의 틈은 없었거든. 그렇다. 데모님의 따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셨다. 잘해주었다. 데모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들었다. 파이르께서 너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다. 너는 그녀를 이 도시에 내 선술집에서 만나야 한다. 아 그래? 선술집으로 가서 만나래요. 선술집으로 가서 만나라고 하니까. 드로우 중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요. 제가 허락없이 입을 열게 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당신께서 잠시만 제게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꺼져라 벌레야! 너의 헛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무슨 일이지? 복사 나가고 있나? 아니요. 제 주인님의 밑에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십니다. 수조로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당신의 마음에 접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조? 음. prove 미rü일 아 네. 마중님 안녕하세요. 모이야 영건 빨리 말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내 생각을 들어라. 나는 특사다. 네가 해주어야 할 일이 있다. 빠르고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널 위해 뭘 해줘야 되는거지 물고기 어허 뭐야 지상인인거 알고있는데? 드로우로 변장했는데 흑인으로 변장했는데 황인이라는거 들켜버렸어요 황인종 아시안이라는거 들켜버렸습니다 흑인으로 지금 분장했는데 들켜버렸네요 약간의 폭력을 명령한대요 킬루 여사제 난 그녀의 신양과 그것이 아주 주느님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녀의 정신이 목표이니 그걸 가져오도록 나 그녀의 몸 전부는 필요없어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정신이다 그녀를 죽여라 그녀의 집과 사원에서 그녀를 죽여 뇌를 꺼내서 나에게 가져오기만 하면 돼 좋아 여성전사협회 밑에서 두 번째 문 뒤에 있다고? 30 Liu 여성전사협회 밑에 네 요거냐? 킬러의 집? 요거 온거 왔죠 요거? 여기 여기로 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되죠? 죽이고 뇌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갑자기 뇌를 가져오라니 조금 내 거시개하긴 한데 가가지고 내 명령이니까 일단 죽여가지고 뇌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안그러면 제가 내 황인종이라는거 공표해버린다고 큰일나죠? 여기 창마야돼 사회가 좀 심각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있죠? 오우 쉣! 왓더! 왓더! 그래서 뭔가 막 이것저것 많이 외우네요. 원자분에 한번 써볼까? 아이고, 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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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 시스템! 이 시스템! Mm! Kill each! 알아서 잘 지주네요. 아, 이건 진짜! valvgati, 이 시스템! Ervg3 오, 예스! EM powiedz! 아 jadi 자份의 외침 Dalvg2 Ervg2 캘로의 뇌 뇌 얻었고 단검 단검을 하나 주웠네요 단검 볼까? 이건 뭐냐? 불의 정령 소환 뇌는 여기다 두고 뇌의 칼날? 뇌의 칼날? 오 플러스 4짜리네요 이제 확실히 플러스 4짜리 이하면은 3짜리 이하면은 솔직히 구리죠 얘 레벨업 했으니까 레벨업 시켜주고요 성직자 좀 이거 볼까? 숙련 독한 자 한손무기 찍었고 철퇴 육척봉 무림메 제가 일단 돌이깨 가시 철퇴 요거를 갖다가 네 찍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찍어주고 돌이깨 가시 철퇴 찍어주고 그래 여기있다 신앙의 갑옷을 하나 더 올려주고 여기는 성가 필요없고 나뭇껍질 비버 하나 더 해주고 마오페제 마오페제 하나 넣어주고 응랩의 짜리 하나 더 생겼던거지 곰소환 곰소환이나 하나 더 해줍시다 그정도면 된거 같다 그정도 애들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안으로 더 들어가볼게요 자 이 안쪽에는 뭐 없는거 같죠? 아이템 없는거 같으니까 여기가 여기 나가면 되나? 아 나가는게 아니고 그거구나 아이템 있는데네 여기가 침실인거 같네 여기가 침실인거 같네 여기가 침실인거 같네 여기가 밖으로 나가줄게요 여기가 밖으로 갔다가 아까 여기가 뭐지? 후족간에 있는 물고기 그래 아볼레스 이 친구한테 가져다주도록 할게요 다들 식사는 하시고 보고 계시는겁니까? 다들 너무 말이 없네 다들 너무 말이 없네 김밥에 라면 먹었다고요? 맛있겠다 내 이제를 들어라 돌아왔군 내 생각을 보여달라고 무엇을 수행했는지 볼까? 내 정신속으로 생각들이 들어오는군 그들의 방식을 좀 더 분명히 알겠다 그들의 식랑도 알겠어 그래 이게 가장 쓸모있군 흠 우리 일은 끝난거 같은데 나 한심하피 내 곁에서 떨어지고 싶다고 생물 오케이 경험치 경험치 만 얻었네요 일단 네 어 짜잘한 퀘스트 하나 끝냈구요 짜잘한 퀘스트 하나 끝냈고 이제 선술집으로 가줘야되죠 아까 전에 제가 구출한 데모의 딸이 데모의 딸이 지금 선술집에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3년차인데 사실 3년이 웬 말이냐구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그래요 흫흫 3년이면은 3년이면 아직 새내기지 그런데 유재석 아저씨가 10년동안 무명이었던거 아시죠? 아 그래서 마침내 벨드린께서 사악한 디바우러들의 소나기에서 용감하게 구해낸 여성을 맞이하기 위해 오셨군 아 난 그 전투동안 투명하게 변해서 관련되지 말았어야 할건만 자 혀를 잘라버리겠대요 그런데 패미가 이렇게 네 심해지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성상의 사이가 되니까 네 어 남자들이 그냥 내 뭐만 말한다고 하면은 그냥 내 혀 잘라버리겠다고 막 그러죠 암호는 유세.. 유재석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저는 유재석 아저씨를 뛰어넘을 겁니다 흫흫흫 들어오던 사이에서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너는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노예들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시 보상받는거지 롤스의 총에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흫흫 멋진말이요 이렇게 일단은 네 어 파헤르한테 동조를 좀 해줍시다 카카오에서 못 뛰어넘는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그런 내 어 틀에 박힌 생각이 내 자기 자신을 속박해 어 구속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틀을 깨고 나가야되는거지 틀 안에 갇혀있다고 내 어 아 나 이제 안될거야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되죠 그쵸? 도시의 플랫폼에서 나를 만나도록 하라고? 알았어 도시의 플랫폼에서 만나라고? 나는 명령대로 선술집에서 데모했다의 파헤르를 만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에게 매우 흥미가 있는 듯하고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수행할 것이다 파헤르가 떠난 다음 솔라우페인과 나는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도시 입구에서 며칠 안에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때까진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 도시 입구에서 만나자고? 도시 입구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알았어 도시 입구에서 만나자고 도시 입구에서 만나자고 드래곤에 대해서 알겠어 난 가보겠어 솔라우페인은 약간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어가지고 얘는 빨리 벗어나고 싶나보네요? 음 말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 알았어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네 얘들하고는 며칠 뒤에 얘기를 해야 된대요 뭐야 에어리가 또 네 시비거네 엠 말고 다른 장소에 가본 적 있어요? 바이더스 게이트하고 소드코스트 북쪽에 있는 다른 몇 군데 정도까지 가봤어 적어도 이런 곳들을 가보고 싶어요 아무 그런 장소를 여행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그곳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을 서서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 정말 멋진 말 같아 에어리 나도 언젠가는 함께 가고 싶은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얘기 한번 해주고 어 여기 뭐야 문이 있는데? 문 뭐지? 여긴 근데 못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네? 일단은 네 잠 한번 자줍시다 한번 잠자는데 30골드씩 들어가서 조금은 네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말고 잘 데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잠을 자도록 할게요 왕족 왕족 속바 왕족 30골드나이 더럽게 몇살이 하네 아 이렇게 한번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 뭐냐 입구인데로 도시 입구로 돌아가면 되는건가 네 자 파이럿한테 요것들은 뭐지? 요것들 털어도 상관없는건가 왕족 하나도 상관없나보니 야 드로우 고문같이줄한테 한 번 하는데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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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고 계속 때리고 치료하고 때리고 또 일어나보네 그렇게 공문을 하는거야? 집이 아니고 거리에요 거리 위층? 제가 볼 땐 여기도 퀘스트가 몇개 있을 것 같거든요 위층이랑 뭐 이렇게 퀄루의 집은 이미 다 털었으니까 됐고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볼까?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자 여긴 뭐가 있지? 메인 퀘스트 진행하기 전에 부가적일 때 서브 퀘스트들 또 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면서 어디서 제발 들어가 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거야? 여기로 여기로 또 올라가줄게요 오케이 또 뭐냐 노일노에가 있는데 노일노에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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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애들 데리고 내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노애들이 멍청해가지고 어디로요 어디로요 막 이러고있네 뭐지? 야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일 건 없잖아? 그냥 가버리네 여러분들 내 여성 상의사회 지금 내 우리나라의 미래의 미래의 모습이 딱 이렇게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해요 네 지금 여성이 완전 내 사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여자가 혀 깨물고 죽어라 그러면은 네 어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네 어디서 여자가 말하고 있는데 함부로 남자가 끼어드냐고 지금 딱 그런 사회거든요? 신고했다고요? 반갑어 남자 내 배의 모습이 마음에 드시오? 멋진 아스트라 함선이지 내가 크린스페이스에서 20년 20년전에 훔친 이후로 잘 움직이고 있어 나는 노움종 함선을 습격했다 막 돌아왔어 비록 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전리품을 가득 얻었어 수리를 좀 하고 나면 좋아질 거요 당신은 무언가 부류러 남자 당신 어 만약 우스트나사에 한 달 정도 계속 있을 거라면 내 배에 타지 않겠어 그 지독한 노움들 때문에 난 선원을 더 모집해야 될 것 같어 아 요거 배였어? 이거 배구만? 근데 네 어 제가 저걸 타고 갈 순 없죠 지금? 타고 갈 순 없으니까 여기로 가자 네? 더 수원 재고추를 말했대요 다시 여긴 밑으로 내려가줍시다 여기는 뭐지? 이거 집이야? 얘들아 내려가 뭐가 있구만? 겨 1골드 9골드? 남성전사협회 한 번 들어가볼까요? 아니면 젤라트가 한 번 여기 한 번 들어가볼까? 여기로 한 번 들어가볼까? 여기로 한 번 들어가볼까? 출입구를 살펴보고 싶다면 좀 더 가까이 가요 마법적으로 방어되고 있대요 별개 속을 찾아요 여기로 한 번 들어가볼까? 이쪽으로 한 번 가볼게요 여기 저기 아직 여기 아직 안 눌러봤네 저장밥이 안 된다고 여기가 전화가 안 되죠 여기가 더 가까이 남아있고 여기로 한 번 들어가고 여기로 한 번 가요